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.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올 상반기 국내 증시 시총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조사 대상 종목 2,599개의 시총은 연초 2,011조 원에서 6월 말 2,388조 원으로 377조 원 증가했습니다. 상반기에 시총이 증가한 종목은 전체의 68%인 1,769개로 이 중 시총이 1조 원 넘게 늘어난 종목도 51개였습니다. 반면 시총이 감소한 종목은 798개였으며 32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. 특히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시총이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.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종목도 6월 말 256곳으로 연초 대비 28곳 늘었습니다.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상반기에